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안 타세요? 일산 대형봉이요. 기사님. 자유로 귀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로도 아니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 새벽에 이 도로가에 검은 옷을 입은 긴 머리여서요. 이 사람이 검으시니까. 손님. 똑바로 앉으시고요. 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2시간 넘어서 추가 요금 붙으신 거 아시죠? 지금 귀신한테 택시비를 받겠다는 거야? 너 귀신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사람이든 귀신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택시비만 내면 됐죠. 내가 택시비를 왜 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던가. 뭐라고요? 낼 돈이 없다고요? 아. 아나. 이런 먹튀 귀신을 봤나. 진짜. 우리 기사님은요. 지금 대출금을 갚아야 돼가지고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이에요. 우리 기사님은 빈털철이라고요. 듣자하니 귀신 태워주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돈도 받고 창조경제인데 손님이 없다. 그렇다면 택시비 대신에 정복이완 어때? 귀신이 넘쳐나는 핫플레이스를 내가 알고 있다니까. 오늘은 내가 제사람 바쁘고 거기 데려다줄 귀신 소개시켜줄게.